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히타라 필리포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세레자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에레미아나 예언자 중 한 분이라고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시몬 베드레가 대답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내게 게시한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역의 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내가 네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 것이다 무엇이든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 후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이심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대학 청년 본부장님이신 김승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이번 달에 우리는 이 땅을 고치소서라고 하는 전체적인 주제를 가지고 매주 매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아마 우리 귀한 최영민 목사님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소서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러분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가정이 세워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일단 세우셔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잘 세우든지 할 테니까요 지난주에 가정을 세우소서 오늘은 교회를 세우소서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참 중요한 두 기관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기관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이 가지고 있는 영광이고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을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정, 교회 이러한 주제들이 실은 나와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러한 주제 같아도요 실은 그것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의 핵심적인 가치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정이 세워져야만 그것이 바로 나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가 세워져야만 그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오늘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에 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접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하고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나 그런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세계의 이 교회들이 비록 실패할지라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연약할지라도 사실 그것이 정말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생겨났습니까? 성경을 보시면 바로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교회는 탄생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인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인간 스스로 만든 기관이 아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고 각 사람에게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셨을 때 그때 이 땅 가운데 탄생했던 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시작은 실은 우리가 오늘 읽으신 마태복음 16장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꿈으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을 거니실 때 그 마음에 품고 있었던 꿈이 바로 교회의 꿈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교회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지나가고 바로 구원의 길이 모든 인류에게 열려진 다음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그때 비로소 교회라는 조직이 탄생합니다 예수님이 꿈꾸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비로소 이 땅에 탄생한 공동체 예수님이 그 마음에 그토록 세우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조직이라는 것은요 이 조직 안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이 공동체가 바로 세상의 대안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약하지만 우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은 약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실패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되는 분명한 확신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해주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 된 공동체죠 에베소서 2장 22절과 23절은 바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자막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몸은 머리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는 공동체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따라가는 공동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여러분 그때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그것은 곧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바로 주님이 하실 그 일을 대신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구원의 길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졌잖아요 그때 주님이 직접 구원의 사역을 감당하지 않으셨어요 보금전파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이 땅을 떠나십니다 그 대신 이 땅에 남은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뭐를 알 수 있습니까? 주님은 교회 공동체 주님께서 하셔야 될 그 사명을 맡기시고 이 땅을 떠나신 것입니다 안심하고 떠나신 것입니다 왠지 아시겠어요? 교회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이 땅을 떠나셨지만 떠나지 않으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작은 예수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광스러움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 눈에 보이는 현실의 교회는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가 오는 세대 가는 세대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합해져서 세워지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 된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침내 승리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영적 확신을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로 그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꿈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복음서에서 교회에 대해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는 바로 그 구절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예수님은 이런 교회를 꿈꾸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본문이죠 오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밤에 교회를 향한 새로운 꿈이 생기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우리 안에 어떠한 영적 변화가 있어야 하는지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입니다 함께 마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주님께서 물으신 첫 질문입니다 분명 오늘 말씀의 내용의 중심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죠 주님은 교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예정이에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는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의 가장 중심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하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첫 질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것인데 왜?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먼저 하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교회의 시작이 무엇인지 발견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먼저 이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즉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을 누구로 아느냐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점이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을 구원자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알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교회는 시작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14절 말씀에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분분했던 의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완이라고도 하고 엘리아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말했던 의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매우 좋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엘리야 이러한 사람들은요 구약시대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들을 그들을 통해서 가장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던 그런 선지자들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얼마나 놀라운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참 좋게 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만약 이것이 정답이었다면 주님은 한 번 더 질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질문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이 정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한 가지 실수를 발견합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빠지고 있는 실수이기도 해요 여기서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평가 예수님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 평가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해서 나쁘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이 좋다고 이야기하죠 문제가 뭐죠? 문제는 예수님을 좋게 보기는 하지만 그를 여전히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그냥 인류 역사상 위대한 4대 성인으로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위대하게 보는 것으로는 예수님을 위대한 사람으로만 보는 것은 우리 인생에 변화를 일으키지 못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시작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신앙은 어디서 시작하는가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느냐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예수님을 얼마나 대단한 사람으로 보느냐에서 시작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믿음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좋게는 보지만 그냥 사람으로만 보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2000년 전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나쁘게 보지 않았어요 단지 사람으로만 보았어요 그 결론이 뭐죠? 그 결론은 그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오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결론이에요 주님을 사람으로 보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보느냐 주님을 그냥 위대한 성인으로 보느냐 나의 구원자로 보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거든요 오늘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할 때 이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냥 위대했던 한 사람으로만 보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에게서 등을 돌릴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는요 내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실은 알게 되는 것이라고도 알 수 있어요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정말 주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정말 내 인생의 위협이 다가오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바로 그 순간이 내가 진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람으로 보고 있는지를 가르는 순간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으면요 예수님을 그냥 사람으로만 보면 우리 인생은 언제나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앞에 무릎 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현실 앞에 무릎 꿇을 때 세상 앞에 무릎 꿇을 때 내가 어려운 현실 속에서 주저앉아 있을 때 여러분 그때 곰곰이 묵상해 봐야 돼요 다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그 까닭은 진짜 문제가 힘들어서일 수도 있지만 실은 문제가 어려워서라기보다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아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다면 내가 여러분 어찌 무릎을 꿇겠어요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내가 믿는다면 내 인생을 흔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내 인생을 그 어떤 것이 흔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신데요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데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 아들을 보내셨다면 그 무엇이 나를 흔들겠냐고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어려운 것일까요?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저녁이 예수 크리스도를 그냥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릎 꿇고 경배해야 할 나의 구원자로 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작점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함께 15절 말씀을 읽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두 번째 질문이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오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아주 중요한 우리는 신앙의 본질적인 측면을 하나 발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신앙이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질문은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 질문이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우리는 이것을 지식이라고 하고 우리는 이것을 정보라고 하는 것이죠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것이죠 요즘 같으면 이렇게 했겠죠 주님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 주님 제가 네이버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라고 사람들이 말할까요? 이렇게 물어보겠죠 정보입니다 정보 지금 제자들이 정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주님은 그것을 바꿔주셨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는 네이버 검색, 구글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하지만 내가 뭐라고 하는지는 안 나옵니다 그런 데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내가 뭐라고 하는지는요 내 마음을 돌아보아야 알게 돼요 내 영혼을 돌아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이란 남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앙이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니에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가 아니에요 신앙이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아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대일의 관계입니다 신앙이란 내가 그분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나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에 남의 고백을 마치 내 것처럼 생각하는지 몰라요 아주 많은 순간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좋은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듣고 특히 신앙서적들 읽어보면 참 놀라운 이야기들 많이 보고 그렇죠? 기독교 방송들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간증의 스토리를 많이 듣습니다 와우 정말 놀랍잖아요 그런 이야기 자꾸 듣고 있다 보면 어느덧 내가 그 사람이 된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하지만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마치 모래성처럼 무너져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은 어떤 밤이 되어야 하냐면 이제는 남불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고백이 시작되어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는 내가 잘 알겠다 너는 뭐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인 줄 믿습니다 그때 배기로가 정답을 이야기하죠 함께 16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답이에요 여러분 역시 베드로는 수지자입니다 수지자는 정답을 자주 말할 필요는 없어요 가끔 한 번씩 이야기하면 됩니다 베드로가 말이 앞서고 행동이 앞서고 실수도 참 많이 하는데 바로 이 장면이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입니다 주님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했는데 우리는 베드로의 대답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고 있는 두 가지 중요한 측면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두 가지를 담고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이죠 여러분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장차올 구원자를 의미하는 바로 메시아 메시아와 같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메시아 역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예요 같은 뜻이에요 같은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그토록 계속해서 예언되어온 바로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하지만 베드로의 고백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탕에 오신 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두 가지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구원자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주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첫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위로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분은 단지 구원자이기만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분이십니다 즉 그분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의 인간이 되어서 오신 분이 이르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무이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는 까닭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상 위대했던 사람들은 많지만 그러나 나를 위해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많은 위대한 사람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다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이것이 주님이 유일한 길이신 까닭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너무나 놀라워서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어요 함께 17절 말씀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저절로 알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게시를 해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는 것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는 것은 결코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다면 그에게는 이미 성령님이 임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베드로에게도 일어난 일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에게 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발견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은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가 아니라요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가장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으십니까? 그게 믿어져요? 만약 당신의 내면에 그러한 고백이 이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내가 하는 진짜 믿음의 고백이 되기 시작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미 나의 인생에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그것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안 믿어지는 거라니까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살았던 한 청년이 십자가에서 죽은 그 청년이 나의 구원자라는 것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냐고요 이거 믿기 어려운 거라는 것은요 당장 집에 가시면서 버스에서 옆자리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셔도 알 수 있어요 믿어지냐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믿어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의지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결단으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너에게 게시해 주지 않았다면 넌 이것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란다 하나님은 이미 너에게 임하셨구나 이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을 바라볼 때요 내 삶의 현실을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날 돕지 않으신다고 역사하지 않으신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이 아무리 힘들어도 정말 망망대해 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사막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느껴져도 사면초가처럼 느껴져도 만약 내가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다면 만약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분에게 무릎 꿇고 있다면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당신과 함께 계신 것입니다 바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셨다면 당신은 주님께 무릎 꿇을 수 없어요 절대로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한다면 이미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베드로에게 놀라운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이 안에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이 담겨져 있습니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먼저 이 말씀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베드로 자신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부분은 너는 베드로다 이거 첫 문장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새롭게 지어주신 이름이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이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베드로 사이의 대화의 패턴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대화의 패턴을 잘 보시면 일반적 패턴하고 조금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주님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일단 먼저 주님의 질문이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즉 베드로가 주님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신 후에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너는 베드로다 즉 베드로는 주님께 주님에 대한 말을 하였고 그러자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안 이상하시죠? 하지만 일반적 우리의 대화를 생각해 보시면 이 대화는 그렇게 평범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만나면 이렇게 이야기 하잖아요 만나면 안녕하세요 저는 김승수입니다 제가 인사를 드리면 당신은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아 예 저는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대화의 패턴을 말해 주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사회에 보신 분이 우리 최성민 목사님이신데 이런 거죠 제가 최성민 목사님을 만나서 최성민 목사님에게 목사님 목사님은 최성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최성민 목사님이 저를 보면서 아 목사님 목사님은 김승수예요 대화가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언제나 난 나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은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인데 오늘 대화는 반대라는 것이죠 나는 당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당신은 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비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주님과 나사의 관계 속에서는요 내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내가 즉 예수님을 바로 알기 시작할 때 내가 예수님을 향한 바른 고백을 하기 시작할 때 내가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 내가 누구인지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어디서 알게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알게 되는가 내가 누구인지는 나 자신을 묵상할 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예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나의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가 함께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기독교 강요 가장 첫 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나에 대한 지식은 서로 매우 깊이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야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있을 때 바로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이시기 때문이에요 창조자를 만나야 내가 누군지를 알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과 베드로 사회의 대화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새로운 출발을 원하신다면 오늘 나의 인생 가운데 문제를 뚫고 나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구하신다면 오늘 진정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을 알기를 원한다면 뭐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나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베드로를 향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베드로란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흔들리는 인생이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인생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의 인생은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어떤 환경에도 그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같은 사람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만을 향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는 오늘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반석 같은 인생으로 바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계속해서 18절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가장 중심된 말씀 금방 읽으셨는데 다시 한 번 더 18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아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비전을 말씀해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교회론을 발견해요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교회 아직 교회는 이 땅에 탄생하지 않았던 때죠 아직 오순절 마가다라빵 성명님이 임하시지 않으셨으니까요 지금은 아직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꿈만 꾸고 계시는 바로 그 시절이에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것인데 그런데 그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가 될 거야 알렐루야 네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첫 번째 함께 따라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으로의 공동체 이거 첫 번째 내용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라고 하는 표현에서 발견합니다 교회는 이 반석 위에 세워진다 라는 거예요 이 반석이 뭘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했었던 고백을 가르치고 있어요 앞쪽에서 베드로가 했었던 고백 뭐였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바로 그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바로 반석 위에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물이 없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때 바로 거기가 교회가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가 시작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건물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은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에 여러분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라면 바로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교회는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주일에 들여지는 예배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에 들여지는 예배는 단순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정해진 절차를 치루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주일 날 예배를 드릴 때 이 부분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자주 나의 느낌과 나의 감정에 집중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예배를 판단해요 예배를 할 때 기분이 좋고 감동이 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면 예배 나오면서 참 은혜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기준이 내가 기준이라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예배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 시작할 때 굉장히 잘못된 거라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배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무엇을 느끼느냐가 아니라 예배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느끼셨느냐가 예배의 핵심이에요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경배를 우리의 기도를 그리고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서 어떠했느냐가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기분이 좋고 나는 굉장히 유쾌했는데 주님은 유쾌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건 예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좀 힘들었어요 하지만 주님이 그 예배를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예배는 너무 좋은 예배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배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초점이 어디에 있나요 여러분 어느덧 예배는 서비스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실 월십 서비스라고 하는데 그 서비스를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서비스가 되어야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받는 서비스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내가 영적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어느덧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되는 교회 예수님이 주인되는 예배가 세워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라고 되어 있어요 내 교회 이것이 주목할 부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신다 주님은 교회를 가리켜서 사람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의 교회라고 하지 않았어요 장로님의 교회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내 교회라고 하셨어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실제로 주님의 교회라는 데도 있죠 그게 여기서 나온 이야기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에 교회가 결정하는 모든 결정과 판단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만약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면 그렇다면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것은 이것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약속이며 보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주인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 보이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다른 교회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은 실패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 말씀해서 세 번째로 발견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지옥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승리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자막 나오는 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지옥의 권세가 아멘 여기서 지옥의 문들이 이길 수 없다고 할 때 이 문들은 권세를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 악한 마귀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볼 부분은 뭐냐 하면 적극적 표현으로 이것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승리하는 공동체입니다 라고 성경 본문이 직접 승리를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적들이 이길 수 없을 것이다 뒤집으면 승리를 할 거라는 이야기인데 굳이 오늘 말씀은 적들은 이길 수 없습니다 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그 안에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어요 그 뉘앙스는 뭐냐 하면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함께 또 말해보겠습니다 전쟁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주님의 약속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님의 약속은 전쟁이 없을 거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은 전쟁은 있겠지만 반드시 승리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분명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분명 힘든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할수록 더 있을 것입니다 위협이 있을 것입니다 공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낭망치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어려움은 있을 것이지만 그러나 지옥의 권세들은 악한 막의 권세는 결코 교회를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한 가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네 번째에요 네 번째 함께 19절 말씀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발견하는 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함께 말해보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아멘 오늘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바로 천국의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가 교회이다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이 행위가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한번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는 이 말씀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성경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할렐루야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멘 여러분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과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은 그렇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에는 부연된 설명이 있어요 그 설명이 뭡니까? 그 설명은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이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또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또 풀리는 것 바로 기도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에 대한 확신을 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천국 열쇠는 사실 해석의 여지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서 기도를 말씀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파워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바로 기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기도는 땅에서 하는 것이지만 하늘을 움직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이곳에서 하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의 확신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가 가지는 가장 강력한 파워 가장 강력한 능력입니다 전에 제가 이 말씀에 담긴 스토리를 어디선가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 좋겠어요 이 말씀은 실은 우리 가정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의 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그것을 알게 됐냐면 사실은 결혼식을 할 때 제가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어요 2003년에 했네요 2003년에 했는데 그때 제가 양재온리리교회 사랑홀에서 결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혼업체에서 뭐를 해주셨냐면 우리 가정의 말씀을 알려주면 그것을 현수막으로 만들어서 양재온리리교회 사랑홀 로비가 보시면 아시는데 전년에 뭔가 걸 수 있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양재사랑홀 로비에 딱 들어가면 그 자리에다가 전면 현수막으로 말씀을 우리가 지정한 말씀을 인쇄해서 넣어줍니다 그래서 저희 커플에게도 어떤 말씀 할 거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보다가 별로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가장 잘하는 말씀을 말해줬죠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 말씀이요 지상명령 그걸 알려드렸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알려드렸죠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고 결혼식이 1시였는데 난 12시쯤 제가 신랑이니까 이렇게 들어갔는데 이렇게 봤는데 다른 말씀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아니 분명히 저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찾아봤더니 보시는 것처럼 18장 마태복음 저희는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를 말했었던 건데 거기서 잘못 적어가지고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인쇄해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전면 현수막으로 걸어놓은 거예요 취소할 수가 없잖아요 순간적으로 너무 당황하고 화가 막 날려고 했지만 그래도 목사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이렇게 딱 생각을 하는데 아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내가 선택한 건 마태복음 28장이었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18장이구나 인쇄서가 실수한 게 아니라 아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결혼식하고 그날 신혼여행 가세요 첫날에 아내와 함께 이 말씀으로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첫날 밤에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진짜 좋은 말씀인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땅에서 어떤 일이든지 마음을 모아 간구하면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 사람 두 사람을 보는 순간 우리 가정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결혼을 하는 나의 아내와 저 아 두 사람 아 우리 둘이 기도하면 이루어지겠구나 20절 말씀 보니까 두세 사람 애를 낳으면 세 사람이네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들과 함께 세 사람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가정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정말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가정과 교회의 전체 연결이 되는 말씀입니다 가정도 기도하는 가정이 될 때 그 가정이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이 하고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저는 그곳이 가정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곳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곳이 여러분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이라 이 땅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묶으면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악한 마귀의 권세를 쫓아내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어떠한 굴레에 묶여있나요 어떠한 문제 가운데 묶여져 있나요 너희가 이 땅에서 풀면 풀릴 것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모든 문제들이 풀려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영적 파워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교회가 왜 권위를 잃어버렸는가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저희 가정이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가정예배가 시작될 지어다 아멘 그 결단을 내리세요 마지막으로 교회의 탄생과 관련된 구절 한 구절을 읽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탄생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의 교회를 향한 꿈이 선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가 진짜 탄생한 것은 사도행전 1장과 2장이죠 그때 주님의 약속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의 탄생의 전제조건이에요 그것은 성령님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너희는 증인이 될 것이고 교회는 탄생할 것이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첫 시작은 성령이에요 성령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성령님이 임하시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꿈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주의 성령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속해 있는 모든 교회마다 공동체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떨어진 교회의 권위가 회복되고 교회의 영광이 회복되는 이 날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주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분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을 보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의 질문이에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는 주님을 누구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과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믿음이 현실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상황을 이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부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갈 때 그 간절한 고백이 있는 사람들 간절한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주 앞에 두 손을 들고 간절히 주여 세 번을 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